하여튼 강남은 교통난 때문에 큰일이야. 네. 마음 같아서는 그냥 멀찍이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어요. 어머. 저기 예용이. 아이 조사장아들 아냐? 네. 근데 둘이서 영화 보러 온 거야? 마린이랑 같이 왔겠죠. 마린이 주차하던가. 응. 아주 다정해 뺀다. 그러게요.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? 아유 그럴리가요. 내 눈엔 그래 보여.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대잖아요. 같이 자랐고. 누가 보면 완전 연인으로 보겠다. owed Authentic에 감사해요. 어쪬믈리 야임대요. 컴백해요. 이스라엘 하나 더있을 때 아니요. 그래서 triumph? 아유.